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같은 한국인 두 명 있으니까 맞아 먹을 것도 고민 없고 날씨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건 싸울 거리가 아니라 혼날 거리야 거실에서 풀냐고 낙지볶음 어떡해 우리 이거 다시 돌아가자 여기도 패션위크 하나 보다 멜번 패션위크? 언제부터요? 왠지 몰라요 저기에 아 못 보네 거리리부터 펄을 꺼지면 우리 이게 다 녹음됐어요 여기 어 어떡해 편집할게요 터미네이션 돼요 더블체크하고 업로드했어요 너무 추워서 사진 찍으면 용기가 안 나요 아 그래도 이렇게 햇빛 비추니까 이쁘다 그늘이라서 추웠던 거지 어디가 이쁘죠? 맞아요 여기 외관도 되게 멋지다 여기 외관도 되게 멋지다 되게 평온한 얼굴로 어 저거 조종하면서 어 조종하면서 쟤네 괴롭히잖아 어 좋아 어 잘한다 나도 같이 찍어줘 같이 같이 이거 이거 오른손 올리고 어 못 열려 괜찮아요 문이 여기네요 어떡해 무슨 영화를 하는 걸까? 뭐죠? 아 근데 또 9월 7일부터 아 아직 안 오는 어 좋은 거 많이 하는데 우와 우리들 밀정 이거 이거 대동여주도 안 봤어요 우리 거기 아이스에 있잖아요 아 진짜요? 대박 우리 비행기 안에 있어 밀정은 플러스 18세 체크 체크라고 해 아 돼지 어 나다 귀여워 나 사고 싶어 이거 나 왜 이런 게 귀엽지 얼마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어 치킨? 펭귄이 아니고 Have you seen this 치킨? 아 맞다 아 맞아 얘가 펭귄인데 이렇게 하고 치킨인 척을 했었다 맞아 맞아 어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인척 치킨인 척 했더니 얘네가 원래 얘를 알던 애인데 속았잖아 딴 사람인 줄 알고 못 알아보고 진짜 웃겨 예쁘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여기서 뭐 하나 사야 돼 깜빡이 오이 비슷해 쟤랑 비슷해 연기 롤 롤 수업 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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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배워보고 싶다 어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알면 재밌을 것 같애 엇 근데 뒷걸음질 쳐서가 그래 밑으로 오시면 멋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마인크래프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침슨이 좋아하는 구두 안에 있는 거 진짜 먹는 메탈란가? 그 톤 같은데 저거를 뿌려먹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뭔가 크리스마스 같아요 겨울 분위기 대박 전부 크리스마스 오! 칼란드가 뭔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뭔가 정돈된 느낌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대박 아무도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어요 겁이 많이 먹어요 너무 웃겨 짠 뭐 하려고. 네? 이거 처먹는 게 맛있네요. 그거 소원했어요. 저거 소원해서 맛있는데? 근데 깜짝 놀랐는데? 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맛있냐면요? 왜? 선생님, 네? 네? 저 여러 번 물어보고 그랬죠, 언니? 미안해요. 아니, 아니. 되게 예쁘다. 여기 낮에 열었으면 되게 예쁘겠다. 바비브라운 펌프트 같은 느낌? 문 닫은 상점 구경. 마무리로 장보기. 내 얼굴 왜 이래? 엄청 크다. 이제 긴 여정의 절반?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오클랜드 날씨 너무 좋아요. 여기 근처에 섬이랑 여기 바닷가 근처도 걸어보고 싶었는데 몸을 사려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핫도그 시켰는데 너무 크다. 제 손보다 더 커요. 핫도그 시켰는데 너무 크다. 저는 어젯밤에 다시 멜번에 왔고요 오늘 돌아가는 길은 13시간, 14시간 짜리 긴 비행이라서 지금 나가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와서 다시 푹 쉬다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